제가 10년 뒤에 입은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아마 그럴거예요 지금은 아직 얼굴 근격이 다 굳어지지 않은 나이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 더 서양 유전자 서양인 DNA가 세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T존이 더 두꺼워질 거고 더 뚜렷해질 거고 턱선이 강조가 되면서 아마 좀 더 섹시한 스타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바투 멤버 중에 제일 섹시미를 맥붙는 멤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투바투 멤버 중에 제일 섹시미를 맥붙는 멤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얘가 무슨 섹시해요 휴닝카이 섹시하죠 휴닝카이 섹시하죠 휴닝카이 곱하기 금발은 잘생김 금발 천사 같고 또 반전으로 섹시하기도 하고 또 반전으로 섹시하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숨겨진 섹시함 같은 귀여움만 있는 게 아니다 살짝 섹시함도 있네 그리고 숨겨진 섹시함 럴이 여기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일찍 지금도 좋아서 I'm losing in this game 그런 가사에 그 자세한 영상으로 계속 응원하긴 여러분들도 항상 어허허허허허허 그기 World of War I 쟝쟝 쟝쟝쟝 쟝쟝 쟝쟝쟝 런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솔직히 전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허리 서비쳐 눈 입고 붙여 다녔지 Q. 나의 가현상 Q. 나의 가현상 Q. 나의 가현상 저도 못 고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될까요? ~~~ ~~~ ~~~ ~~~ ~~~ ~~~ ~~~ ~~~ ~~ ~~ ~~~ ~~ ~~ ~~ ~~ ~~